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15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 땅속 미생물이 한 천 종류 된대요. 천 종류 되고 그런데 천 종류 이런 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한 천억 종류 된다 이러면 그럴 수는 있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 종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땅속에는 미생물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땅의 미생물이 한 천 종류 된다.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이런 미생물이 있어 이런 미생물이 있어 밝혀낸 게 한 천 종류 되겠죠. 그런데 실제 밝히지 않은 것은 그것이 더 셀려야 셀 수 없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밝혀낸 그 천 종류 중에서 900 종류는 농사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0 종류는 농사에 해롭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야 유해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그냥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옳다. 내가 옳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사람 먹는 미생물을 콩에 넣으면 이게 그 다음날 청국장 되어버리고 그리고 일반 양파나 당근 이런 데 넣으면 1년 뒤에 식초가 되어버리죠. 이런 미생물들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농사용 농업에 한번 써보자. 농사용에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제가 그 배경지식으로 이런 동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오늘 15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해보니까 100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지금 기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익균이 뭐며 유해균이 뭔가 그걸 이미지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구걸 저는 구걸을 아주 좋아하니까 유익균 유해균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니까 수많은 이런 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익균들은 이렇게 천사 보이십니까? 천사처럼 그려져 있고 유해균들은 뿔나고 창을 들고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보면 유익균들은 아주 푸른색으로 착하게 그려져 있고 유해균들은 왠지 불만스러워요. 짜증이 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난 이런 것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익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좋은 거야. 많이 먹어도 돼. 그리고 유익균들이 땅에 많아야지 농사가 잘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유해균들은 유해. 우리한테 나쁜 거야. 나쁜 것들은 없애야 돼. 어쩌든 웬만하면 다 죽여가 없어야 돼. 이래서 여러 가지 농약을 뿌린다든지 균들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태양광으로 해서 열을 60도 이상 해버리고 나면 거기에 균들이 죽는다. 아니면 균을 죽이는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균을 다 박멸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유익한 내한테 도움만 되는 균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한테 100% 무조건 해로워 그런 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은 요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도움이 되다가 어떨 때는 좀 해로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조건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장래 뱃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균들이 많으면 내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유익한 균들만 만약에 100% 있다. 유해한 균들은 한 마리도 없고 유익한 균만 100% 있다.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할까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쁜 균들만 100% 있다. 그 사람이 어떨까요? 건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속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가거나 아니면 무균실에 가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큰 병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균이 여기에 많아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나쁜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좋은 균은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좋은 균은 어쩌든 많아야 돼. 나쁜 균들은 어쩌든 없어야 돼. 나쁜 균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좋은 균들은 어쩌든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개념을 바꿔야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에 대해서 농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 장래 미생물들을 요즘은 워낙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똥을 넣어요. 똥을 딱 넣으면 똥 1g만 있으면 됩니다. 1g만 있으면 그 사람 장래 어떤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이런 게 전부 분포도가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떤 어떤 특정 미생물들이 얼만큼 지금 현재 있을 때 그 비율이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병 대장암이나 아니면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된다. 그 정도로까지 지금은 똥금 사망 가지고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워낙에 과학이나 의료 이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됐는데 그럼 땅속은 다를까? 저는 땅속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땅속에도 사람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분포하고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식물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동물이나 이 지구상에 같이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저것들도 식물들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식물들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생물체들 생명체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사실은 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병들고 식물이 병들고 그리고 또 그 병든 식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들은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너는 나쁜데 내만 좋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미생물들이 좋은 것만 다 했을 때는 절대 그 사람은 건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쁜 미생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균들에 대한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100% 다 있으면 나쁜 미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애들은 방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은 사람들이 다 순해요. 순하고 착하고 어질고 정말로 천사들의 그런 집단이에요. 크기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에 보면 착한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해서 집단이 다양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착한 사람이 좀 많은 그런 집단. 거기에 나쁜 사람이 하나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여기에 이 집단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나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집단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 미생물들도 좋은 것만 100% 있는 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니다. 좋은 거 나쁜 게 어느 정도 비율로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게 좋은 거다. 왜 이 착한 미생물들이 나쁜 미생물들하고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이렇게 싸워가지고 저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나쁜 사람들은 나쁜 미생물들은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고 천진난만한 그런 상태에서는 나쁜 미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방적으로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착한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너무 좋은 미생물만 많이 있어도 유익한 미생물만 많이 있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거는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도 우리가 아까처럼 유익한 균들을 많이 늘여주면 그 땅이 건강하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유익한 균들도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유해한 균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유익한 균들이 유해한 균들과 이렇게 저항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 애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저항해야 돼. 이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싸워야 돼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유익균들만 많이 있어야 된다. 그 땅은 수식간에 까딱 잘못하면 만약에 유해균들이 조금만 많이 퍼졌다고 그러면 그 땅은 수식간에 유해균들로 싹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쟁할 때 손자병법인가 손자병법인가 해간 그런 전쟁병법 서적이 있어요. 그 서적에서 유능한 장군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지 않는답니다. 100번 싸워서 한 70번 80번 정도 이기는 그 장군이 제일 유능한 장군이에요. 제일 장군. 그리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면 그건 큰일 나겠죠. 전멸되니까. 그리고 100번 싸워서 한 반은 이기고 50번은 이기고 50번은 지고 그거는 중장군, 중간 정도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번 싸워서 50번, 20번, 30번밖에 못 이긴다. 그건 하장군이죠. 하장군. 그런데 진짜 상장군, 정말 뛰어난 장군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군이 아니고 100번 싸워서 한 70번이나 80번 정도 이기는 장군이래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번 싸워 100번 이겼다. 그럼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만하게 되겠죠. 안심을 하게 되고 또 싸우면 이긴다 이럴 때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 자만심,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 그런 군사들은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전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에 전멸된 그런 역사들이 병법 이런 데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0번 싸워서 한 7번 정도 이기면 혹시 3번 정도 질지 모르니까 군사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긴장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싸워서 또 이기는 겁니다. 땅의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거는 유해하다 해가지고 막 박멸해야 되니 죽이니 어쩌니 이러다 보면 그냥 막 유익균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려놓고 싶다 해도 유익균들만 있다 그래도 걔들이 방어력이 없고 전투력이 없고 그리고 유해균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유해균들이 한번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전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유해균 죽인다고 막 농약 치고 뭐 치고 하면 유익균들도 죽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확 조그만한 건데 여러분들이 위에 농약을 산더미처럼 뿌려보십시오. 걔들이 무슨 수로 그걸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에는 적당하게 유익균, 유해균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있는 게 제일 좋은 땅이고 제일 건강한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분포로 있으면 되느냐 저도 이제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거기 보면 이제 하느님이 그랬답니다. 그 이제 선한 동물 일곱 쌍,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말썽 일으키고 그 하는 동물 두 쌍, 그러니까 선한 생명들은 일곱 쌍, 그 다음에 말썽 일으키는 생명들은 두 쌍,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야 그게 저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하면 땅에 유익균들은 한 70% 그 다음에 이제 유익균이 만약에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 유해하는 애들은 한 20%, 두 쌍이니까 한 20% 정도 그러니까 7대 2 정도의 비율로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노아의 방주 그 내용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은 뭐 유익균은 무조건 좋은 거야. 유해균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게 아니고 적당하게 있을 때 그게 최고로 좋은 거고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유익균, 유해균이 이렇게 공존을 할 때 내 몸이 건강한 거고 설사 나쁜 유해균들이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서 그 나쁜 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육력을 길러냅니다. 그걸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세상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 우습게 보죠. 그러면 이제 착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착하다. 그 다음에 뭐 그거다 이제 기준인데 저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자존감을 이제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건들고 이런 사람들은 내한테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저는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설탕 녹듯이 조금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지켜야 될 게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기 사흘을 굶어가지고 뭐 냉수 한 잔 먹고 야 그 곡이 진짜 연하다 이렇게 뻥을 칠지언정 구걸하면서 살고 이런 거는 저는 뭐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몰라도 이제 자존감 존심 하나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그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여러분들이 유익균이다 유해균이다 너무 가리지 말고 가리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생물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죠.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여기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사람하고 잘 살아보자. 그 중간 매개체가 식물이잖아요. 이제 이 식물들을 너가 좀 잘 보살펴줘. 그러면 내가 또 너희들을 위해서 또 잘 보살필게. 이렇게 미생물들의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걔들이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툭하면 땅 엎어버리고 그걸 경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미생물들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집지 가지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완전히 그냥 농사 끝났다고 땅을 뒤집어가지고 확 엎어버리고 툭하면 뭐 병충해 몇 마리 생겼다고 얼마든지 미생물들이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생겼다 해가지고 거기다 농약 뿌리가지고 완전히 그냥 미생물들이 가족을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식물들이 조금 병들었다. 미생물들이 얼마든지 그걸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 미생물들이 커버해요. 그런데 식물이 병들었다 해가지고 거기다 화학비료 뿌리가지고 미생물들을 못 살도록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한 유해균은 절대 거기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생명은 유지하겠죠. 그런데 유해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괴롭힐수록 유해균들은 신나합니다. 아주 신나가지고 얼씨구나 좋아 얼씨구나 좋아. 그 유해균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해 해충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해충들은 막 그냥 식물들을 깔아먹고 여러분들은 뒤에 추수할 때 되면 자꾸만 작물들이 비실비실하고 뭘 이렇게 추수할 게 없고 병들고 어떨 때는 심한 경우에는 농사를 망치게 되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잘 지으려고 그러면 미생물하고도 어쨌든 친해져야 되고 그러면 그 있는 곤충들하고도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도 땅 안에 얼마나 천 종류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천억 종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 괜히 미생물 종류 천 종류 있다고 안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하고 어쩌든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보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조금만 이상하면 농약 뿌리고 이래가지고는 농사는 끝없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